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지금 오디오 클립하고 네이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사실 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제가 그저께하고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목요일은 미스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예약을 좀 걸어놨었는데 안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잘 올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도움받으셨다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에는 IT 뉴스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좀 다릅니다 뉴스들이 몇 가지가 쏟아져서 일단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이야기다 보니 나머지 두 이야기는 짧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심부터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 오큘로스 퀘스트 2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오큘로스 퀘스트 2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요즘에 꽤 많아졌는데 제 주변을 보더라도 아니 저 양반이 이게 살리가 없는데 하셨던 분들도 어 나도 있어 라는 분들도 있고 제가 친구 추가 들어가 보게 된 몇 명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오큘로스 2의 판매량이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대를 돌파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천만대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변곡점이 일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누적 출하량을 천만대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치가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힌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게 콜컴의 스냅드로곤 XR2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의 판매량이 천만대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쓰였으니까 천만대 팔렸겠네 팔렸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싸죠 41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무게도 좀 무거워요 머리 스타일이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기는 하고 그래서 2022년에는요 조금 당연한 일이지만 더 가벼워지고 더 성능이 좋은 오큘로스 3 정도? 아니면 오큘로스 2S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지금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메타버스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AR 글래스나 VR 글래스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제가 예상컨대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VR 글래스 그러니까 VR 디바이스를 잠깐 재추는 상태에서 올해 레이변하고 같이 하나 만들었었죠 같이 만들었었던 안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AR 기능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면 되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지 내년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일단 제가 텍스트에는 두 번째인데 일단 세 번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단신부터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는 이미 8월달 올해 초부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짜리는 대놓고서 전기차를 위한 자회사 샤오미 지철 샤오미 모터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된 건 뭐냐 2024년 가동을 목표로요 이제 22, 23, 24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거의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시간에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샤오미는 왠지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 보면 샤오미의 성공 뒤에는 항상 먼저 앞서 있는 회사들을 따라가죠 애플을 많이 쫓아갔었잖아요 온리는 스타일까지 따라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이걸 변경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닭을 보고 그리더라도 장애들은 봉황을 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다 또 당당한 점이 좋기도 했었죠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뽑았었고요 레이준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번엔 전기차라는 큰 바람이 올라타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샤오미의 장점은 미 팬이라고 한 팬 그룹을 정말 잘 관리하죠 요즘엔 삼성에서도 삼성 커뮤니티 관리를 꽤 잘하고 있습니다 미 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샤오미 초창기에 팬들이 사용하다가 이거 UI 좀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런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든다? 전기차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양산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OS에 해당하는 것들 샤오미 스타일로 뭔가를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약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멋진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가성비의 샤오미라고 하지만 전기차까지 저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오늘 메인 소식 들어가보죠 여기서 지금 좀 길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놓치고 있었던 소식이 됐었어요 한컴이 요즘에 정말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문어발 전략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블록체인하고 NFT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사이월드 사이월드하고 제휴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이에요 한컴이 아로와나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6월 달에는 아로와나 허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 가능한 토큰이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장하자마자 30분만에 100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 토큰이 1000배라면 템바구 10배 정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만나기 힘든 수익률인데 이때 이슈가 나왔던 게 빗섬 내부 임원의 지시에 따라서 반나절만의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상장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뭐 저 거래소는 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신기하긴 이해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틀 전에 코인데스크에 저도 즐겨보는 매체 얘기합니다만 여기 내부 고발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윗선의 짓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거시기하다 이게 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아로와나 프로젝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디오 클립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들어가 보게 되면 현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 보증, 교환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NFT 마켓이 들어있는데 이 사이트를 들어가는 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오고 구글링을 검색해도 자꾸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로와나.파이낸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골드 플랫폼 생태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컴 그룹은 인공립 자기 이름이 써있습니다 한컴에다 추진하는 거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컴이야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생각했던 한컴 구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로봇에서 투자 많이 했었고 인공지능도 투자했었거든요 아로와나 토큰의 목표가 나왔죠 백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기술이 특화하는 토큰이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쓸 거다 그리고 이 토큰은 아로와나 아로와나 플랫폼에 연동되는 토큰이다 어떻게 여지느냐 금이 있네요 주얼리가 있어요 금거래소 블록체인 핀테크 헬스케어 로봇 교육 정품 인증과 인공지능까지 쓸 거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나왔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태계를 보게 되면 이게 한컴 페이 들어와 있네요 한컴 페이를 추진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물 자산하고도 연결을 좀 시키고 파트너는 한컴 금거래소 제가 작정하고 한컴 한번 파볼게요 아 금거래소가 있구나 호텔 엔조이가 있고요 몰래스가 있고 온페이스가 있고 쭉 내려가게 되면 디지털 코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좀 어울리겠죠 금에 대한 품질 보장하는 걸 NFT로 만들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바우처가 발행이 되고요 한컴 페이가 이제 일반 간편 결제 한컴 캐시 선불 한컴 페이 관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고 융복합 쇼핑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오늘의 주제는 저희 NFT 마켓이니까요 nft.arowana.hub.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게 콘서트 NFT 티켓입니다 제가 몇 번 NFT 관련해 가지고는 티켓을 만들 수도 있다 앞에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 있죠 근데 이걸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아로와나가 먼저 시작을 하네요 좀 내려 볼게요 현재 입찰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6일부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 11일하고 12일에 지금 쇼미더머니 10이 라이브를 하기로 되어 있죠 콘서트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좌석을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이 남아있어요 8일 16시 쭉 내려가면 진행 중인 경매 다 쇼미더머니가 꽉 채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있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가가 지금 44ARW 아로와나 토큰인 것 같고요 0.07WTH 이거 이더리움이죠 이 중에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매 입찰했나? 맨 앞에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자 보게 되면은 이게 금액이 얼마냐? 좌석별로 좀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287.70달러 약 30만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B구역 2열 80 좌석별로 좀 비싸게 팔겠죠 80, 12번 좌석이네요 3개네? 좌석을 3개나 주니까 이렇게 이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게 좀 친절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콘서트 티켓 구매할 때에는 이렇게 조금 나오고 좌석이 어디다 하얀 색깔 표시가 좀 되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상세 정보는 여기로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데 자 NFT 티켓 구매요 여기 좀 재밌습니다 빠른 티켓 수령 및 안내를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낙찰자는요 NFT 아로아나 허브로 티켓 수령을 위한 성함하고 지갑에 대한 주소 내가 샀다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혹은 핸드폰 번호를 프로필에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죠 콘서트 당일 실물 티켓 수령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신 정보와 지갑 주소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빠른 안내 확인을 위해 본인의 프로필에 꼭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등록해 주세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이메일을 올리라는 거고요 지갑 주소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보다 빠른 티켓 수령 및 안내를 위해 12월 10일에 6시 오후 6시에 NFT 구매 정보를 스탭샷 스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구매하신 분들만 이 다음에 다른 사람에 넘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NFT로 티켓을 산다는 거는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한 거 아닙니까? 전날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판매란다든지 이게 또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처음이니까 그러겠죠 약간 아쉽습니다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 NFT로 좀 발라드렸다고 하면 자기 거 메타마스트 지갑에 있는 거를 들어갈 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온 게 맞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확인에 대한 것들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낙찰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입찰한 사람들은 없고요 이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은 좀 비어볼까 봐 그랬는지 쇼미더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이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 지금 경매로만 진행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이거 좀 멋지게 보이는 남산의 모습이 있는 500 아로와나 토큰으로 되어져 있는 걸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인가요? 3065달러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큐렌트 시티 도시의 모습을 동시대 흐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예, 표현했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누군지 나왔고요 경매 시작이 500 아로마 코인이라고 나오고 지금 경매가 26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틀이 지났는데 주말이라고 하겠죠?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걸 좀 이야기 드리면은 우선 여기는 커넥터 월렛을 눌러야지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상태라는 건 오케이인데 좀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아쉽다 도시의 모습을 동시대 흐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끝입니다 이걸 보고서 구매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티스트를 잘 아는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들어볼게요 이더 스캔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 볼 수 있고 다시 들어가서 크리에이터를 누른데 이더 스캔 넘어가네 그렇죠? 이걸 누르면 이더 스캔은 넘어갑니다 보통 크리에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 볼게요 크리에이터들이 누구인지 들어가면은 현재는 엄선된 크리에이터들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는 오픈마켓으로 돌릴 것 같아요 최준민 아티스트님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 걸 봐보겠습니다 두 개가 올라 있죠 버터플라이 웨이브가 올라가 있어요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가로형이지 왜? 모르겠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운받아 봐야겠네요 나비와 번데기를 예쁜데 이거 작품이네요 이거는 364R1 그래도 2231달러 정도 합니다 아직 30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봐라? 하루 24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치죠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로잉 하는 버튼도 다 다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100% 완벽한 게 아니라 이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로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런어 NFT마켓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좀 길게 뺐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투자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대기업 계열에서 나오는 NFT마켓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각각의 특징들이 다를 테니까 그 특징들을 보시는 것도 재미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섰을 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는 게 더 재밌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 아니 전체 낙찰이 끝나고 나서 진행 상황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오킬러스 퀘스트 천만대로 돌파했다는 것들 홈컴 아로아나 NFT마켓을 오픈했다는 이야기 샤오미가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 IT 소식 일상 IT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